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돋보기를 가끔 가로 쓰는 아이돌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아이돌. 이재명의 선거 결과 무죄 나와서 보수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스트레스에 건강을 많이 잃게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완전 무기력해졌어. 힘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때 예전에 트라우마가 다시 또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 처음에 11월 25일 한 3시 조금 넘어서 와 하더라고요. 한 4시 조금. 그래서 그냥 아이고 국수나 먹을까 칼국수나 끓일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그냥 끼어맞춘 판결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고 사실 이거 빨간 거 하나만 띄워주시면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무죄면 판사가 유죄냐. 이 말이 아주 정확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권순일 유창훈 다음으로 김동현이 사법부를 죽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사실 좀 찝찝했어요. 들어오는 입장에서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슬슬 쪼개면서. 그러니까 그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한테 오지 마라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코판대부터 시작해서 눈두당 찍으려고 왔던.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사람들하고 슬슬 쪼개면서 가던데 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은 알아서. 이재명은 알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심이었으면 웃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미증교사를 앞두고 판사님께 피고인 진술서를 16 A4G 16 페이지로 잡필로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검사가 조작을 했다 등등등. 그런데 그것만 적었을 거예요. 내 금덩어리 위치 GPS 무슨. 거기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 납박성 글도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다음에 뒤로 제2의 김만배가 작업을 걸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낙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 그리고 법률에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이 정치권에 중앙에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극으로 양극화됐다. 그리고 한 지역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재명은 정작 전라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라도가 그냥 다 뭐 하면 전라도. 뭐 하면 전라도. 이번에도 전라도가 전라도 했다는. 왜냐하면 김동연 판사가 전라남도 장흥인지 거식인지 아주 핵심이 되며. 그런데. 괜히 욕 먹이는 거예요 전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민주당이 이번 4.10 총선에서 피해 숙청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숙청했냐면 전라도 출신의 의원들을 주로 숙청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냥 리스트만 쭉 읽었어요. 유동규가 겁나 싫어한다. 전라도 사람 겁나 싫어한다. 그 말을 갖고 그냥 리스트를 쭉 해서 쇼츠를 읽었는데 그게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전라도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을 보호하고 비호한 세력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괜히 욕을 듣는 거예요. 이 판사의 성향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완전 대한민국 양극화를 그냥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번 판결은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증인을 위증교사시키고 그 사람이 눈치껏 알아서 위증했다 정도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으로 무죄받기 쉬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소장에 없던,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 측에서 적어낸 건데 이 김동연 판사가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녹취, 30분간의 녹취, 12월 22일, 12월 24일 녹취에서 필요 부분만 발췌를 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 자료를 올렸구나. 왜 검사 측에, 검찰 측에 내용은 배제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무죄 근거가 된 것 같다. 이게 한 6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이 한 7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니, 왜 이런 결론을 내렸지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으니까 라는 이재명의 말에 대한 해석을 포인트로 잡았다. 그 다음에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라, 정도로.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장,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세월도 어차피 다 지났고. 그냥 거기 우리가 시킨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온 거. 그것들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의 발언 중에 6개 중에 4개를 유죄로 보고 5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재판부가 웃긴 게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창고로 이용되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냈던 것은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리라라는 친절의 의미다. 이렇게 재판부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해석이 참 라도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판을 그냥 딱 고정시켜놓고 그 판에 맞는 것들을 끼워 넣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왜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재판장에서 자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이 판결문 70페이지 되는 판결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포인트를 잡았지. 이 김진성 씨가 왜 그래 500만 원 때려 맞고 왜 네가 왜 위증을 했는데 이재명 위증을 한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눈치껏 눈치껏 위증을 해 준 이유가 뭔데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2심에서 다툴 건데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때문에 개딸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용으로 써먹었잖아요. 이제 이거 말고 2심은 몰아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보지 못했다. 이제 이 한숨만 좀 돌리자. 왜냐하면 선거법에서 유죄받았고 이것까지 유죄받으면 한 방에 훅 갈 것 같고 중명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는 이재명에게 발발하다가 저녁만 되면 김동연에게 가는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이거 물길 차단 용으로 2번 판은 뒤가 어떻든 간에 2번 판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웃고 있는데 그 뒤는 폭풍이 더 세지겠죠. 이제 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신진우 판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북송금, 그 다음에 법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내에는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걱정돼요. 이건 이제 사법질서 무너졌다 걱정되는데 신진우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사 탄핵을 민주당 단독으로 합의라는 말 좀 붙이지 말라고요. 합의에 의해서 뭘 하겠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은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이제 강해질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보니까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검사 탄핵 출진 대상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 보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했죠. 그리고 기소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한 사차장 검사가 조상원이죠. 이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도 이재명이 탄핵하겠다라고 올린 리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이재명을 수사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다음에는 더 심하게 몰아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잘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도요.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부정선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이재명이 진짜 자기가 부정선거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유혹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이재명이 자 내가 180석 먹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럼 누구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의원의 실력 있는 사람들, 무슨 평판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을 확실히 들을 놈들. 내가 사법 리스크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코딱지 파줄 놈들만 공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공천을 이재명 마음대로 하다가 저거 총선 지지 이런 평가들도 민주당에서 나왔대요. 그거는 부정선거가 없을 때는 좋은 사람들을 공천해야 그 당이 이기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야. 어차피 이기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나의 홍의무사들만 깔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셨죠. 이재명이 출두하고 나오는데 이재명이 무죄받는데 자기 일들처럼 완전히 살았다와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깔은 거예요. 왜?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디다라고 말은 절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희한하게 이길판의 마지막에 사전투표가 열리면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추미애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 계속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전투표하면 열리자 뒤집어졌거든요. 이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사전투표, 이거 뭐 문제 있다라는 것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도 한 사람이 15장 투표하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베이스에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틀딱.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에 세뇌된. 음모론자. 음모론자. 그다음에 자통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힘이 강한 쪽이잖아요. 뭔가 응집할 수 있는, 응집력이 있는 집단을 깨뿌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딱 하면서 그냥 음모론자 쪽으로 밀고 가면서 이제 부정의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전라도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이재명이 된다. 왜? 부정선거로.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이재명을 유죄 때리면 유죄 때리면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재명이 무죄 때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출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한테 욕먹고 우리 국민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길은 부정선거로는 역으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 골치 아프고 한동훈이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잖아요. 한 방이면 해결하는 게 또 부정선거야. 수사하면 금방지 300개 다 떨어뜨리면 되는데 자시선거하면 되는데 부정선거 없는 선거하면 이재명이 같은 놈들 당선시켜줄 거야 국민들이? 광주에 가면 시켜주겠지. 얘가 한 방에 해결할 건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 걱정이 되고 이번에 이 무죄를 받으면서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힘이 빠졌다라는 건 이재명이 또 단식 이후에 유창훈 판사 좌정문 열고 뛰어쳐나간 유창훈 판사 그 이후에 다시 승승장구하던 이재명 잡았다 그립했다 도각에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탄핵 민생은 돌본 거 하나 없이 탄핵으로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올까 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희망은 사실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여기서 검찰이 빠르게 다툴 거고 선거법 위반보다 사실 더 빠르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무죄면 판사가 유죄냐? 왜 범행 동기가 필요한데 이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한 범행 동기가 필요한데 재판부가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왜 정범이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검찰 측에서 다툴 거다. 이 의문에 대해서 뽑아낼 거다라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위증을 했던 게 지금 조금 그 김진성 씨가 지금 세 건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선수재 혐의 두 건을 지금 검찰이 지고 있고 하나를 봐줬다. 그러니까 이 봐준 걸로 프리바겐 한 게 아니냐. 네가 위증했다라고 자백하고 이 검찰이 한 건을 그냥 이제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면서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있는 부분 같고 네가 딜한 게 아니냐. 이걸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치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백한 김진성 씨가 그 개인사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김진성 씨가 혼자 있다가 위증하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있잖아요. 이재명과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살살 눈치를 봤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치고 오는 것은 기소하지 않고 2년째 버티고 있는 이걸 가지고 딜하지 않았냐라고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찰 측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만일에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2심에서 나가리 가고 대법원까지는 어차피 법률심이니까 633에 법칙으로 빨리 간다고 해도 이제 항구 들어오고 항소장 다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6개월이 아니에요. 한 8개월 정도 든다고 보면 내년에 1, 2월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지금 이 위증교사로 빨리 쳐내다가 2심에서 잠시 검찰이 삐끗 잘못해서 뭔가 여기서도 답이 나온다라면 기세가 꺾이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조금 법률적으로 잘 다퉈야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정권 재창출 때문에라도 저것만큼은 안 되게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똘똘 뭉질 필요는 있다. 강화문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